나 오늘 게스트 누구 나오는지 알아? 기분이 많이 안 좋아. 이렇게 입고 가면 되겠지? 그 정도 파격력이 있어요? 새우 오빠가? 파격하는 동안에 저도 이제 계속 집에 있었잖아요. 파격하라고. 선물을 줬어요. 그래서 새우 오빠라는 교집합이 있으니까 연락도 하고 그랬는데 나한테 어느 날 전화해서 우리 사회를 자꾸 애매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. 매력적이고 좋은 사람인... 이건 무슨 기분인 거야. 저 눈 진짜 높아요, 오빠. 야, 뭐야? 새우야! 데이트 하기로 하지 않았어? 아니, 데이트는... 예전에 한 번 두 분을... 근데 그렇게 그냥 끝났잖아요. 아니, 손민이 어때? 괜찮죠? 더 좋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요? 저 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? 아니, 주름을 너무 보이면서 얘기하네. 안 점이라니? 아니, 저도 제... 다른...